생선 박스에 다운증후근을 가진 여자아이가 담겨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베이비박스가 설치되고 가장 많을 때는 2014년인데요. 244명입니다. 두 곳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꽤 됩니다. 2020년까지 총 18명이라고 하네요. 2012년부터 베이비박스에 맡겨지는 아이들이 급증을 했는데 당시 보호시설에 아기를 맡길 때 출생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변경되면서 이렇게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영아유기를 막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베이비박스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쪽의 입장입니다. 첫 번째는 아동에게는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이비박스가 영아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입니다. 이게 좀 뉴스에 나오던데 오늘 도의회에서 관련 공청회가 열린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쟁점을 가진 이슈이기도 하고 많은 또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이슈라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베이비박스는 이종랑 목사가 지난 2009년 12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교회에 처음 설치했다고 합니다. 한 2년 전인 2007년에 한 남성이 전화를 받고 대문 밖에 나가보니까 생선박스에 다운 중후근을 가진 여자아이가 담겨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생선박스다 보니까 그 냄새를 맡고 고양이가 또 박스를 찾아와서 박스를 긁고 열려고 한 그런 자국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한 이후에 체코의 베이비박스 사례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첫 베이비박스를 설치하게 된 건데요. 서울에 이어서 경기도 군포시에도 베이비박스가 설치가 됐습니다. 네, 베이비박스가 설치되고 2010년에 아기 4명이 맡겨진 이후 가장 많을 때는 2014년인데요. 244명입니다. 두 곳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적지 않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12년부터 베이비박스에 맡겨지는 아이들이 급증했는데 당시 보호시설에 아기를 맡길 때 출생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변경되면서 이렇게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또 이유가 있긴 하군요. 제가 듣기로는 제주에서 서울에 있는 베이비박스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오늘 공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주도 미혼모가 서울에 있는 베이비박스를 찾아갔는데 수 생각보다 꽤 됩니다. 2020년까지 총 18명이라고 하네요. 글쎄요. 이게 현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베이비박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 명칭 자체가 사실 비윤리적으로 느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베이비박스 시스템의 핵심은 부모의 출생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아이의 출생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 출생기록이 남는다는 것. 이게 두려워서 영하 6위로도 이어진다고 보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영하 6위를 막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베이비박스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쪽의 입장입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라는 거죠. 오늘 열린 공청회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었는데요. 조례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 방안을 모색한 또 자리로 마련이 됐는데.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신고 의무화 이후에 급증했다고 하니까 막혀지는 아기의 숫자가. 네. 정말 현실적인 부분이 있긴 있군요. 그러면 찬성 측에서는 그렇게 입장을 얘기를 하는데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베이비박스 반론은 크게 두 가지라 볼 수 있겠네요. 해설가 안 된다는 것은. 네. 네. 첫 번째는 아동에게는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출생기록이 남지 않는다면 아기를 맡겨놓은 뒤에 철회하고 싶어도 또 그게 어려워진다. 그런 또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 베이비박스가 영하 6위를 조장할 수 있다.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아까 그 베이비박스 제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네. 있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네.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지 않으니까. 네. 네. 언론들을 보게 되면 비열한 부모, 비열한 여성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사례만은 아니거든요.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는데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재단에서 제시한 사례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불안감 및 산후 우울증, 그리고 친모의 장애, 미혼부의 출생신고의 어려움 등이 있고요. 이런 경우, 지금 말씀드린 경우의 경우는 베이비박스 운영하는 측에서도 출생신고 후에 입양 보호를 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일반 아동보호시설과 같은 입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10대 미혼모의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출생신고와 관련해서 친모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모가 원하지 않다면 출생신고를 안 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또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강간에 의해서 아기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강간이나 외도, 근친 등의 사례는 출생신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각지대라고 판단하고 당사자에게 출생신고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베이비박스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도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주도의 의회에서. 조례안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주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아까 경기도에도 지금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2016년인가 경기도에서도 조례화하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보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조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위기 임신 등 유기 위험에 노출된 아동의 생명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이 원래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을 경우 입양을 통해서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위기 영아 보호 상담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지원해서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동의 생명권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에 주제 발표를 맡은 배지현 사회복지학 박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한 당사자들에 대한 전문 상담과 지원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위기에 처한 미혼모, 미혼부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또 다양한 위기 임신 지원 단체와의 소통이 필요하고 연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제언을 했습니다. 또 이 베이비박스를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이 베이비박스를 설치하고 지원하고 운영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게 민간에서 할 일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변에서 반대 의견 내놨다면서요?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 조례가 헌법과 국제인권 기준 그리고 법률에 위반된다면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망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반대 입장이고 이거 어떤 내용으로 보냈습니까? 대한민국이 비준해서 헌법에 따라서 국내 법과 동일한 효기력이 있는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또 위배가 된다. 그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아동이 출생 후에 즉시 등록되고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고 또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을 받을 권리, 가족관계를 비롯한 신분을 보존받을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동의 권리 보장에 현저히 미흡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하고 있는데 이 베이비박스가 그것에 위배가 된다는 거죠.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라 그렇게 목소리를 냈고요. 이 조례로 이번에 공청회에서 논의된 조례로 이 베이비박스를 설치하거나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이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윤리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있고 현실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있어서 쉽게 어느 쪽 얘기가 맞다는 말을 참 못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추가 취재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